나무가 1만 300원의 5% 무상증자 이후에 계속 떨어지네요. 무상증자 하면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고 하던데 지금 추가 매수 자리가 나올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1만 300원 무상증자를 한 4월 15일에 했더라고요. 그 이후로 정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간이 무상증자는 사실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호재인 경우도 있던데 이 종목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네, 대부분 무상증자는 거진 호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제가 한 줄을 갖고 있으면 한 줄을 만 원에 갖고 있으면 이거를 지금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1대1 무상증자가 나왔거든요. 5천 원을 두 줄을 보유하고 있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유동성을 좀 더 활발히 하거나 아니면 다양하게 투자처에 관련해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무상증자에 관련해서는 주가가 많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증자, 말 그대로 무상증자를 상장을 하잖아요. 기존의 권리락을 받고 나서 새로운 신규 물량을 상장하는데 그 상장 이후에는 당연히 신규 상장에 대한 아무래도 부담감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일 수는 있지만 이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 크게 막 하락을 하거나 크게 막 낙복 과대가 되는 이러한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차츰 차츰 지금 오히려 매물을 좀 막아내는 지지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00원, 1,300원 부근이면 크게 하락하거나 크게 손실이 큰 폭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9,500원 선 지지가 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좀 기다려 보시면 아무래도 무상증자 이후에 얼마만큼의 조정을 보이고 나서 매물출의 이후에 매물 소화를 하고 나서 다시금 급등세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라는 종목도 그렇게 연출이 될지는 정확하게 미주가 많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경향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무상증자 이후에 단기 조정을 보이고 나서 매물들을 소화하고 나서 다시금 급등세를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연출이 대기적으로 많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수익 실현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물 소화, 가정을 거친 후에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시고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역시나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제인님께서 한국철강 13,200원의 비중 10% 요즘 철강주가 좋다고 해서 오늘 매수를 했는데 손절가, 목표가, 추매가격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매일매일 철강주 올라가는 거 보다가 오늘은 내가 기필코 따라잡겠다 하셔서 아마 우리 제인님도 들어가신 것 같아요. 개장호의 흐름을 좀 보다가 지금은 조금 윗꼬리가 달리고 있거든요. 12,800원이기 때문에 매수가격보다 약간은 내려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워낙 철강주가 잘 가다 보니까요. 전문가님, 뭐 그러다가 내일 또 가겠지. 이런 희망 다들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지금 주가라는 것은 너무 또 급등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도 잘 가겠지 해서 정말 덜컥 매수하시면 다소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철강, 업황, 호전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모멘텀은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실현은 가능한데 그거를 어떻게 목표가를 잡고 얼마의 기간을 설정할지는 아무래도 투자자님께서, 시청자님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한국철강 역시 마찬가지로 철강 중소형 업체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어쨌든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호조가 보이고 있으니까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큰 개선이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 역시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목표가를 얼마 잡고 손절가를 얼마 잡고의 걱정보다는 충분히 이러한 모멘텀 이어가면서 수익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 철강 중소 상승 랠리는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높게 잡긴 하셨지만 그래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을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화이트호스님께서 한솔테크닉스 만 400원의 10%입니다. 오늘 많이 빠지네요.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우선은 지금 만 650원이기 때문에 매수가 보다 살짝 위에 있습니다. 아주 약수의 구간에 있는데 그러게요. 오늘 지금 3%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21선도 이탈한 상황인데 한솔테크닉스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네, 한솔테크닉스 아무래도 TV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좀 많이 밀린다고 해서 3%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좀 크게 밀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차트상으로는 워낙도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닙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미비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는 걱정하실 종목은 아니다. 어쨌든 수요가 계속적으로 전자기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동사도 역시 충분히 실적으로 크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일 수는 있지만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승률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는 살짝 눌릴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백량님 종목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유튜브 댓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미코젠 매수가가 3만 9,100원에 비중은 5%입니다. 추가 매수에서 하반기까지 끌고 가도 될지 진단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자, 지금 3만 6,100원입니다. 뭐 크게 지금은 손실이 아주 크게 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하반기까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괜찮다면 추가 매수 가능한 이 라인대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하반기까지 이렇게 좀 설정을 해놓으셨다면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아가는 전략도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를 좀 모아간다,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고 싶다 하시면 오히려 3만 1,000원 이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보일 때 모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거기까지 굳이 하락을 하지 않거나 거기까지 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더 비중을 확대하거나 이렇게 보다는 오히려 좀 기다려 보시고 상승하게 되면 바로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에 대한 수익분을 좀 챙기시면 되고요. 반대로 좀 조정을 보인다면 여기까지 3만 1,000원 이 부근까지 좀 내려오게 되면 그때서 점점 모아가시면서 하반기 혹은 내년까지도 충분히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은 투자 전략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미코젤에 대한 전략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6116님께서 서위건설 매수가 1,680원 비중은 25%입니다.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요즘 사실 철강주도의 흐름이 좋은 게 전방산업이 회복되고 있어서잖아요. 건설 쪽도 좋고 서위건설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약수의 구간에 있는 상황이라서 목표가를 잘 설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전문가님 댓글이 유튜브에 하나 달린 게 있어요. 전문가님이 2대8 가르마가 잘 어울리시고 눈썹이 숱도 많아서 부럽다고 하시네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여기서요? 저도 뭐 이거를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될 따름이지 크게 저도 어떻게 소감을 말씀드리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부럽습니다. 눈썹 숱도 많아서 정말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서위건설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목표가를 좀 설정할 때는 전에 고점 부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부근에서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구나 아니다를 좀 판단하셔서 설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이거는 굉장히 한 10년 정도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52주 신고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1년, 2년, 3년 내에 고가를 잡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2018년도에 가장 또 상승한 건설 경기가 좋았을 때 굉장히 높게 또 상승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 부근 라인이 바로 2,100원이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재료는 지금 건설업이 정부도 마찬가지로 부양책을 확대하면서 건설 경기를 굉장히 좀 크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고용률도 많이 좋아지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예산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공급 확대도 지금 이번 정부의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아전다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도 건설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건설업체들 굉장히 주가가 좋게 긍정적으로 혹은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서해건설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히 상승 모멘터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요.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히 길게 보셔도 나쁘지 않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설정하시겠다 하시면 2,100원으로 설정하시고요. 좀 더 중장기적으로 가보겠다면 2,500원까지 설정을 하시면서 이 모멘텀 쭉 이어가셔도 좋은 투자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2,100원 조금 더 보신다면 2,500원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도 6807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14,200원의 15% 보유 중인데요. 20% 정도 수익 중입니다. 매도할까요? 보유할까요? 전문가님 부탁해요. 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역시 이제 건설주죠.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익을 지금 20% 내고 계시니까 우선은 축하를 드리고요. 지금 욕심나는 구간이에요. 전문가님이. 더 가져가면 어디까지가 괜찮을지 또 목표가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목표가 설정인데요. 어쨌든 지금 추세로 왔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동안은 또 굉장히 소외가 됐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고 안 좋은 이력이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삼성 그룹이 지금 굉장히 지금 가장 또 이슈가 되고 있고 어제 호텔 신라호가 굉장히 상한가를 갔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즉 상속 혹은 또 지배구조 개편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기추가 주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삼성 그룹주들 굉장히 지금 주가의 탄력을 받고 있고 삼성 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배그룹이나 관계그룹들 지분 구조 등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동사도 지금 최근 일주일 흐름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게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상승세에 이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좀 이걸 중기적으로 봤을 때 좀 저항 때 라인을 설정한 다음에 19,000원에서 19,500원 이 부근으로 좀 설정을 하신다면 차익실현도 충분히 좋은 매매 전략을 할 수 있겠고요. 말 그대로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는 것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매물대 부근으로서 설정해 드리는 것일 뿐이지 그 부분에 오히려 재료나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또 더 좋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요즘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 이게 수익을 내고 있어도 목표가 설정이 어렵기 때문에 수익을 내고 있다가 또 손실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늘 이렇게 상담 문의를 주시는 걸 텐데 우선 19,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근에서 또 우리 시청자님의 판단으로 잘 선택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문자와 유튜브 댓글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댓글은 늘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사연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도록 하고요. 방송이 끝나고도 정진 대표와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 창구는 노란 톡방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카메라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지금 입장이 가능하고요. 샵 3772번으로 정진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미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웹젠 4만 3천원에 30% 진단 좀 부탁합니다. 멋진 정진 대표님이라고 하셨거든요. 자 4만 3천원이면 비교적 최근에 매수를 했다고 보면 지금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이게 전민기적2 재료가 소멸이 됐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중국에서 전민기적이 굉장히 흥행을 보면서 이번에 전민기적2를 좀 출시하면서 기대감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주가도 강세가 좀 많이 이어졌었는데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상장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게임주들 동반 상승세를 보여왔었죠. 동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번 달, 4월달 초까지만 해도 강세를 좀 많이 보였는데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이 당연히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끝나거나 소멸됐거나 이렇게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매물이 좀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라고 하시면 3만원에 3만5천원 부근이다. 이게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 횡보를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매수가가 다소 좀 높다. 4만3천원이면 급등 이후에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의 추가 매수 비중 확대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3만3천원 부근까지 좀 내려온다 싶으면 비중을 좀 확대하셔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상으로 좀 오지 않고 다시 움직임이 보인다 싶으면 그 비중 그대로 가지고 가셔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웹젠 가격 전략 들으셨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도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우리 바세님의 종목입니다. 대신증권 18,400원의 비중은 10% 분할 매입 후에 계속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오를까요? 더 사고 싶은데 얼마에 사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증권주 중에서도 정말 돋보일 정도로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오를까요? 전문가님. 더 사고 싶은데 얼마에 더 사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렇게 굉장히 크게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더 사고 싶다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더 사고 싶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조정을 받을 때 떨어질 때 더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멘텀이 있고 이 개선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증권사도 어판이 굉장히 호조예요. 지금 금소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아무래도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투자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열려 있거든요. 직접 투자한다는 건 말 그대로 증권사에서 직접적으로 수수료로 많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재료들이 좀 상반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권 관련주들보다 유독 대신증권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굉장히 수급적으로도 봤을 때 긍정적으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좀 더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싶다 하시면 차라리 이런 5일선, 2평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5일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정을 보이고 지지가 된다 싶으면 5일선 기준으로 좀 단기적으로 공략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조금 더 한 달 이상 중장기적으로 간다 싶으면 차라리 21선 기준으로 했을 때 조정을 보였을 때 21선 기준에 맞닿았을 때 차라리 더 모아가는 전략도 세우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신증권은 카카오페이 공동주관사?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해요. 기술적인 자리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을 문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5870님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상담 부탁드립니다. 배수가는 2만 원입니다. 엄청 떨어지네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손절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2만 원 부근 회사부터 최근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잘 올라가다가 이게 떨어지고 있어서 이거 백신 관련한 종목이죠? 전문관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위탁 생산, 바이오시밀노이와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위탁 생산, CMO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도 상장한 지가 이제 막 2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또 강력하게 빠지고 오르락 내리락하는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기적으로 지금 3일 연속 약세를 보이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시장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다시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동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기 상승을 보이고 차익 매물 나왔지만 다시금 단기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면 수익 전환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노트북이 살짝 안 되고 있어서 다음 상담 종목을 바로 화면으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상담은 문자일까요? 유튜브일까요?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CS 윈드 매수가는 8만 4,400원에 비중 10%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CS 윈드는 풍력주인데 한동안 풍력주가 흐름이 있었는데 CS 윈드는 오늘을 살짝 떨어지고 있고요. 요즘 조금 올라가다가 살짝 밀리고 있는 구간이네요. CS 윈드 매수가랑 한 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서 어떤 전략이 지금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CS 윈드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풍력 에너지 관련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해외에서 수준도 받고 굉장히 사업도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 굉장히 조정을 보였고 굉장히 강력한 힘이 들어오기보다 오히려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출혈이 되면서 약세를 보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미국 경기 보양책들의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조성이 되고 경기 부양책 계속적으로 지금 어프로치 하다 보니까 또 다시금 반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모멘텀, 상승 모멘텀은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러한 흐름은 나오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모멘텀은 좀 이어갈 수 있는 이러한 섹터 구간이기 때문에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8만 4,400원이시면 충분히 수익 전환이 가능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CS윈드 전략을 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유튜브로 안정희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DNC미디어 매수가 5만원에 비중은 15%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DNC미디어, 대원미디어가 엄청난 폭등 랠리를 보이면서 DNC미디어, 미스터블루 같은 웹툰주들이 후속주들이 줄줄이 올랐죠. 그러다가 역시나 요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또 크게 밀리지 않고 있네요. 왠지도 기대감을 생기게 하는, 기대감을 만드는 구간이라서 다시 한번 또 급등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게 아니더라도 매수가 이상으로 가능할지 전문가님, DNC미디어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DNC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엔터가 2대 주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관련주로서 많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번 달에 굉장히 급등세, 상한가 이상을 갔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그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직 재료가 끝난 건 아닙니다. 재료가 충분히 살아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고요. 유효하고요. 그리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우리나라 K콘텐츠 이러한 회사들 충분히 OTT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MOU를 맺으려고 하고 지식재산권을 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실적으로서도 큰 호재가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섹터군이다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보이더라도 좀 걱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섹터나 종목은 아니다. 오히려 좀 편안하게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수익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다 시간을 좀 투자를 하신다면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라는 의견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번에 유튜브 나선희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유닛은 4,650원에 30%입니다. 매수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역시나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사실 기후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 모멘텀이 크게 주가에 작용한 것 같지가 않아요. 유닛슨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보이고 있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는. 네. 아무래도 아까 좀 말씀을 드렸던 CS 윈드랑 좀 같은 섹터군에 있다 보니까 동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차인 매물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반등세 상승 모멘텀은 좀 단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굉장히 작년 하반기에 엄청 급등을 했어요. 거의 한 3배, 4배 이상 폭등을 보온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했던 상승분에 대해서는 모두 반납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러한 차익 매물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는데 한 3, 4개월 동안은 이 차익 매물들이 전부 나오면서 좀 많이 소화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세가 미국이 또 경기 부양책을 또 나오면서 예산 확대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투자가 나온다면 다시금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고 긴 호흡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투자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